오늘의 운동은 테니스 엘보 운동입니다. 물건을 집거나 들어 올릴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신가요? 테니스 엘보를 의심하세요. 테니스 엘보란 팔관절과 손목에 무리한 힘이 주어져 팔꿈치 관절 주위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손목 및 손가락 신전에 관여하는 근육은 팔꿈치 부위 상완골에 붙어 있습니다. 외측 상과염이라고 불리는 테니스 엘보는 손목 신전근 과사용으로 발생합니다. 손에 힘을 주고 손목을 신전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을 반복하면서 힘줄이나 근육 부위를 과사용해 팔꿈치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 자가진단법 손목 신전근에 힘줄이 붙는 팔꿈치 바깥 뼈 부위를 눌러 통증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팔꿈치를 펴서 손등이 하늘을 보게 가볍게 주먹을 쥐고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 다음 주먹을 테이블 밑면에 붙인 상태에서 힘을 줘 손목을 위로 들어보세요. 두 가지 경우 모두 통증을 느끼신다면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단한 테니스 엘보 교정 운동법 주위에 무게감이 있는 물건을 찾아주세요. 물건을 쥔 채로 손은 손등이 아래를 향하게 팔을 앞으로 들어줍니다. 손등이 아래를 향한 채 그대로 손목을 아래로 위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1분만으로 여러분의 팔꿈치 통증 없애보세요. 5분만으로 여러분의 팔꿈치 통증을 느끼고